우리 원로 가수로서 아주 가창력이 흥부한 가수 우리 김광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. 예, 불궁은 짝사랑!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.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. 네, 불궁은 짝사랑에 내가 숨어내래 내가 잔려 일생이야 내가 만나봐도 그냥 네, 다시 한 번 박수가 맡겨 Islam 아멘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슴 가슴